하나님의 말씀은 니에미아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죠.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이 부르짐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놓아요. 중심에 괴익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지져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이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의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의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야 그 이식받기를 그치자 그런 중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집이며 취안밭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느라 기름이 백분지 이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이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 세상을 불러 저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요하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니에미아 말씀을 상고해 나오고 있는데 니에미아는 정말 보면 볼수록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니에미아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게 되죠 니에미아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었던 그 시대의 일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도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출하셔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지리멸렬된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이 황폐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토로 돌아오고 나서도 조금이라도 더 세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또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남의 것을 갈치하는 그런 불의가 자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니에미아가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그 불의를 꾸짖고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장면을 오늘 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 사회 속에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사회상을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형편을 take advantage 이용을 해서 남의 소유에 고리대금을 붙여가지고 백성들의 밭과 집과 포도원을 빼앗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죠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유다 백성이 유다 백성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절에 혹은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흉년이 닥친 거예요 3절에 혹은 말하기를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귀해지고 빈과한 살림의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을 때 그때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줄 테니까 당신 집을 전당 잡히시오 포도원을 전당 잡히시오 당신이 논과 밭을 우리에게 전당 잡히시오 그래서 고리대금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받쳤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백성마다 분깃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정한 분량의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어요 집, 밭 먹고 살 삶이 터전이니까 그런데 흉년과 기근을 빙자해서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에게 속한 그 기업을, 그 분깃을 빼앗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몸밖에 팔 것이 없어요 딸을 종으로 팔고 노예로 팔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딸을 너무 형편이 궁핍하고 긴박해서 딸을 팔았다가 이제 딸을 다시 찾아와야 될 텐데 찾을 돈이 없게 된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원성이 드높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니에미아가 듣게 된 겁니다 그때 니에미아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이 6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짐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어떻게 하였다고요? 노하였다 모든 화가, 분념이 다 죄는 아니죠 분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죄를 짓기가 쉽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뜻이겠어요? 분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혈기에 분노에 침이 오는 화에 화는 불인데 그 불길에 사로잡혀가지고 분노를 폭발하고 그리고 그 언사가 너무 폭력적이 될 때 우리는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기가 식상입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죠 더군다나 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있죠 자기 사사로는 감정에 의한 분노가 아니라 공분이라는 것이 있죠 바로 니에미아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악행과 불의에 대해서 그가 노를 바라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 듣고 크게 노하여 그런데 그의 분노로 인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자기가 자기가 잘못 실수를 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그 분노를 개혁의 에너지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찬찬히 개익하고 집행을 해나가죠 7절 말씀에 중심에 개익하고 누구를 구지셨다구요 귀인과 민장을 구지셨다 백성들 가운데서 귀족들 또 민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네이미아가 불러내서 그들을 구지신 것입니다 어떤 말로 구지셨는가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취리가 뭐죠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것 고리대금 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회를 열어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불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을 칩니다 8절에 이르기를 네이미아의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성량하였거든 어떤 사건을 가르치죠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팔려갔질 않아요 아수르에 팔려가고 바벨론에 팔려가고 물론 하나님이 은혜였지만 그래도 그 유다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자기 동족의 환란당한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했는데 아니 이방인들에게 잡혔던 동족도 자육해 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종을 삼고 뇌를 삼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즉 유다 백성이 유다 백성이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함에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죠 옳은 말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든지 작은 소리로 말하든지 발림이 크든 작든 옳은 말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원 25장 15절에 보면 부드러운 말이 그것이 옳은 말일 때는 뼈를 꺾는 힘이 있다 라고 합니다 할 말이 없는 지도자들이에요 니에미아의 말이 계속됩니다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 소위가 좋지 못하다 우리 대적 이방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의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종삼고 노예삼으면 이방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는가 세상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의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니에미아가 유다사회에 개혁을 일으킵니다 불이하게 빼앗은 재물들을 되돌려주고 보상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악행을 저지지 못하도록 탄호하게 개혁조치를 실행을 하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옷자락을 덜치미어리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요하를 찬성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니에미아가 자기 옷자락을 덜치면서 이 말대로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내가 옷자락을 털쳐서 떨쳐서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그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하나님이 떨쳐내실 것이다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이 빌지로다가 뭐예요? 빈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쳐내물 당하고 텅 빈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심판의 경고죠 계속 그렇게 불의를 행하면 결국 하나님이 백성 에게서부터 떨쳐내어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지 못한 채 텅 빈 인생 몰락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고 니에미아가 강력한 경고를 바랍니다 니에미아 리더십을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대하게 되는데 니에미아는 아무리 세력 있는 자 귀인과 빈장으로 나타난 소위 세도가들 권세가들을 전혀 두려워하질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무엇에 걸리게 된다고 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요하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요 요하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니에미아는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세력들 더 많은 세력가들이 있었지만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니까 그러나 요하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죠 감리교회 창시했던 존 웨슬리가 이런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죄만을 무수하는 사람 백명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세상을 다 뒤집어 엎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사람을 무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을 무수할 게 아니죠 사람이 낯빛 사람의 목소리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무수해서 극력 피할 것 그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수하는 사람 백명만 주십시오 웨슬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니에미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니에미아는 그래서 유다 공동체 속에서 불의를 향하는 지도자들을 꾸짖고 강력한 개혁을 단행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니에미아의 리더십이죠 오늘 우리가 항상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니에미아의 책망을 받는 그 귀인의 입장에 우리가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백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민장으로 내가 있을 때 내게 그런 책망이 들려올 때 내가 그 책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죠 귀를 막고 등을 돌려버리고 니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를 비판하고 창피를 줬으니 나도 똑같이 앙갚음을 하고야 말리라 만약에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만일 누가 나를 비판할 때 그때 내가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10편 141편 5절 말씀 사람 대하라 하는 거죠 10편 141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141편 5절 말씀 구약성경 905면입니다 구약성경 905면 10편 141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인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누가 나를 책망할 때 누가 나를 비판할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은인 나를 칠지라도 뭐로 여긴다구요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 기름같이 귀중하게 보배롭게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할 거다 디엘무디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봐가지고 어느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비난하고 공박하고 비방을 하더이다 그랬더니 디엘무디가 뭐라고 했게요 만일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를 욕했을 텐데 나를 잘 몰라가지고 그 정도로 얘기를 해준 것이 나는 참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 나의 실상을 안다면 내가 받는 비판과 비방은 정말 오히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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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나를 칠지라도 내가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지만 책망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나는 책망받을 게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든지 구제 불능한 사람이든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책망을 따라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릇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내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네미알 리더십은 공의와 인자의 리더십입니다 결코 세력가들 권세자들 그 사람 어느 누구도 네미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강력하게 공의를 실행했어요 동시에 그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의하는 겸손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선한 것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요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니에미아가 바로 그러한 인물 이었습니다 그렇게 니에미아처럼 그러한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잠원 22장 4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원 22장 4절 말씀 구약성경 935면입니다 구약성경 935면 잠원 2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원 2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요하를 경의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니라 만일 내가 하나님을 경의해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면 어떤 보응을 받는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으로 우리가 받아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니에미아의 리더십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했던 니에미아의 리더십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겸손과 요하를 경의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니에미아의 리더십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니에미아처럼 공예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